안녕하세요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 배우 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바쁜 새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연극 갈매기라는 공연에 니나라는 역할로 지금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극 2월 5일까지 유니버셜 아트센터에서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설에는 일단 행복하게 저희 갈매기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가족들도 너무 많고 선배님 또 언니 오빠들까지 해서 정말 가족적인 정말 단란한 분위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아마 새해에는 설날에는 갈매기 식구들과 행복하게 공연을 하면서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에도 행복하고 또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또 토끼띠더라고요. 저의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